키야 어이 들어왔어? 야 근데 나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뭔데? 너네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 어떻게 들어오냐니? 아니 삐삐삐삐 도어랑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배를 눌러서 내가 또 문을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항상 어떻게 해? 비키야? 비키야? 이러면서 제 발로 들어오냐고 아 그거 왜 그러냐고 댓글 많이 달리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키님들이 엄청 궁금해한다고 근데 백사랑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 비키 친구들은 어떻게 도어락 비빔번호를 아나보다 어떻게 들어오지? 이러면서 댓글 엄청 달린다고 아하하 진짜 웃기다 너네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엄청난 가설들이 있어 가설? 어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논리적인 이야기 아아 가설 수많은 추측들이 있다 이거지 어떤 추측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소름 돋는 추측이 있어 그게 뭔데? 그건 원래 오비키는 친구가 없고 혼자다 백설아는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오비키는 혼자 노는 거다 백설아라는 이름은 오비키가 상상 속으로 지은 친구의 이름에도 혼자 심심한 비키는 상상 속의 친구랑 매일 노는 거지 어? 설아 왔어? 야 넌 맨날 비키야 하면서 들어오냐? 말랑이 가져왔어? 오늘 말랑이 거래하기로 했잖아 오 엄청 많이 가져왔다고? 그래 거래하자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이거요? 이거 한다고요? 추가해주세요 추가 이거 너무 조그만 거 아닌가요? 추가 입 다녀왔습니다 왕왕 오냐 왜? 우리 말랑이 거래하고 있었어 우리라고? 우와 만두콩이다 우와 이거 신기하다 야 너 왜 내 친구 거 마음대로 만지냐? 허락받고 만지라고 예의가 없잖아 되게 예민하게 보네 아 네 아 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져보겠습니다 됐냐? 오냐? 예의를 지키세요 참 방구 방구 뿜 뿜이다 어? 이거 내 거 아니야? 왜 남의 거 가져가 어 그래? 몰라 거래하려고 그랬는데 아 왜 내 허락도 안 받고 그러냐고 한참 찾았네 미안 방구방구 뿜 뿜이다 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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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뿜 에잇 미안 내 동생이 좀 예의가 없어 아무데나 방구 끼고 막 그래 웃기지? 근데 내 동생이 너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아 근데 더 추가하실 거 없냐고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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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해 달라고요 추가 아 오 탱탱불 어? 이거 야광이라고요? 오 진짜? 오 진짜네? 우와 재밌다 수락하겠습니다 수락 와 우와 오 이거 되게 잘 튀겨진다 오 오 혼자 이렇게 잘 놀아? 나 이거 봤냐 오 오 아 오 이거 재밌다 아우omas der 어 소름 돋지 와 무섭다 내가 실제로는 없는 존재라고 어 상상 속 침묵 와 나 이렇게 살아 있는데 이게 봐 나 이렇게 몰이 피기도 하고 야 너 내 머리 땡겨 봐 oden 아 이거 봐 이렇게 머리카락도 당겨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없는 사람 너무 취급할 수가 있네 좀 너무한다 좀 너무했네 그런 가설은 누가 만든거야? 내가 아 뭐야 그럼 매번 어떻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고? 음.. 알면 깜짝 놀랄텐데 뭔데? 내가 너네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아우 진짜 쓰레기가 그냥 한가득이야 항상 사질 말아야지 아우 다 정의를 해놓으면 진짜 아우 우와 대박 아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질 말아야지 아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사질 말아야지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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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다 아휴 문이 또 열려있네 항상 올 때마다 열려있단 말이야 신기해 비켜 어 백설아 왔어? 그리고 너가 오라고 했고 나는 그냥 와서 들어간 건데 아휴 음 진짜 별거 아니었네 그래 그냥 항상 열려있었어 으어 그랬고 봐 옥히님도 이제 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었나요 해소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했던 가설은 뭐였는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은 무슨 대성공이지? 음 친구들이 그냥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 그래 친구 집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알아내기 대성공 아 너무 귀여워 오늘 오바퀴랑 거래 말랑이 거래 난 손해를 보지 않는 거래 너와 나의 거리말랑이 파리 that I do 넌 추가를 누르고 난 승인을 누르지 지친 거네 문 열어줘야겠다 복업 드림 and other commas and I got 야 오오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얘네 집은 매일 문이 열려있어 여우 비키 왓스업 어 스타러 왔어? 어 나 말랑이 가지고 왔어 어 새로운 장난감 생기겠네 좋아 거래하자 좋지 여우 처음에도 안 걸렸다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